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청원 두가지를 살펴볼건데요 먼저 구독자님들이 공유해달라고 요청해주신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입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라는 국민청원입니다 참여인원이 14만 2천명이니까 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청원 마감이 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청원 내용을 보면 내년에 부활시킨다는 소식을 듣고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씁니다 라고 해서 쭈루룩 썼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보면 FTSE 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FTSE 지수가 무엇이냐면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MSCI라면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가 바로 FTSE 지수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09년에 이스라엘과 함께 FTSE 지수에서 선진시장에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MSCI랑 FTSE 지수는 선진국이랑 신흥국을 구분해서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FTSE 지수는 선진시장, 선진신흥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시장 이렇게 4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서 선진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가장 첫 번째인 선진시장으로 격상이 돼서 편입이 된 겁니다 이게 2009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총 4번 도전했습니다 2004년부터 3번 실패를 하고 마지막 2009년에 성공한 겁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한국의 증시가 신흥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 금융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예시로 신뢰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안전하다 느끼겠죠 2009년에 FTSE 지수로 편입이 된 다음에 영국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5천억원이었는데 이 FTSE 지수에 편입이 된 다음에 3조원 규모까지 늘었습니다 유럽에 영국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같이 2009년에 편입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2007년에는 글로벌 펀드의 편입 비중이 0.1%였는데 2009년에는 0.9%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신흥시장에 보다 선진지수니까 외국인들이 믿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납니다 최근에 MSCI 지수 편입과 퇴출에 따라서 동시효과에 큰 변동이 있기도 했었죠 MSCI와 마찬가지로 FTSE도 어떤 식으로 정기 변경이 되느냐 2020년 3월 발표를 가져왔는데요 종목들이 편입되는 것은 알테오젠,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 편출 종목은 셀루메드, 제넥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편입되고 편출되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한국과 관련된 FTSE 추종 펀드 자금의 규모가 0.6조 달러 그러니까 6천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자금들을 따라서 매매하는 그런 단기 매매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벤트 활용 전략 그래서 MSCI 같은 경우에는 편입 편출되는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편입될 것 같다 싶으면 매수가 강해지면서 발표 시점 이전에 미리 상승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편출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락할 거라, 자금이 빠질 거라 생각하니까 미리 매도를 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FTSE 지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본 결과 실질 발표일 시가에 편입 종목을 매수해서 장마감 적용일에 청산하는 전략이 최근까지 유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발표 날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금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거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시효과에 MSCI 때 떴던 것처럼 그래서 시가에 사고 종가에 가격이 뜰 때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올 때 거기다 매도하면 차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 그런 전략이 유효했다는 사실이고요 수익률을 보니까 2019년 반기 4.2%, 3.5%, 2.4%, 2019년에는 6.8% 이렇게 수익이 낮다고 하고요 정기변경 스케줄은 3, 6, 9, 12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FTSE 지수에 대한 내용이 국민청원에 있었던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회사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의가 231명이다 그래서 엄청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읽어보면요 HLB를 저격한 국민청원입니다 왜 이러한 국민청원이 올라올까 생각해봤는데 크게 동기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를 압박해서 일의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는 그냥 단지 회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 임원들에 대한 불신감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힘을 모아줘도 시원찮을 판에 내부에서 싸우는 것이 나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요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사실 저도 그렇는데 도착하려면 10분 남았는데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은 어 다 왔어 이러는 사람 있죠 그래서 다 온 줄 알고 기다렸는데 20분 뒤에 나타나고 기다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 기분 HLB도 곧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6개월 1년 이러니까 기다리는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도 임상 3상이 곧 끝난다 하지만은 결국에 끝났고 그 다음에 프리에인데이까지 진행했죠 그러니까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씩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한 조급함에 조금이라도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에 거는 그래도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심정에서 재촉하는 느낌이라면은 두 번째 회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은 그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압박이 들어오면은 회사는 또 답변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업무로 인해서 본업보다 시간을 더 많이 쏟게 됩니다 회사 공지사항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데요 회사가 불분명하고 의심이 된다면은 팔고 다른 종목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뭐 그만큼 회사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애정이 있으니까 떠나지는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원돈인은 237명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국민청원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에 대해서 또 보면요 LDL 콜레스테롤 컨센트레이션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초콜릿을 먹고 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 피험자 수고 여기는 LDL 수치가 3.23 보다 높은 경우 그러니까 이 베이스라인에서 보면요 LDL이 지금 전체가 3.9 이렇게 되는데 여긴 4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높은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면요 자 여기 옆에 별표가 적혀있는 것은 피벨류가 0.05 보다 작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보면은 여기 LDL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사람들한테서 이 코코아를 먹었던 집단에서는 여기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됐는데 플라시보군에서는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주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 보니까 평균은 4.03에서 4.02로 오히려 좀 떨어졌죠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다른 것들 적게 먹은 거 중간으로 먹은 거 많이 먹은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떨어졌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있게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우리가 코코아 초콜릿을 먹으면은 4주 후에 LDL이 떨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측정한 게 LDL만 있는 게 아니라 HDL도 있었습니다 HDL도 마찬가지로 이 플라시보군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조금 더 증가하긴 했지만은 확보하지 못했고 나머지도 다 증가를 했는데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HDL도 높아지는구나 우리가 LDL은 낮아지면 좋고 HDL은 높아지면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HDL도 높였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조건이 있죠 하이퍼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한테서는 초콜릿을 먹으니까 LDL은 낮아지고 HDL은 높아졌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존에 모든 피험자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미성 LDL 확보 못했죠 그 다음에 HDL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는 플라시보군이랑 코코아를 먹은 집단이랑 구분하기 위한 건데 지금 여기는 전부 다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 못했고 여기는 전부 다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겠죠 그런데 LDL 수치가 이미 높은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안 먹은 집단 코코아를 안 먹은 집단에서는 LDL 수치에 변화가 없지만은 코코아를 먹은 집단에서는 LDL 수치가 낮아졌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HDL 수치는 높아졌다 코코아를 먹지 않은 집단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상지질 혈증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렇다면은 초콜릿을 먹으면은 LDL이 낮아지고 HDL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험은 인종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160명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같은 동양이라고 봤을 때 인종의 차이는 서양보다는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69명 여자는 91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